한동베일 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충열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우정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별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국내의 8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합려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제의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개표장에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개표 결과가 실제로 깊게 된 개표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개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한 후 공표에 확정됩니다.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 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개표 참관인이 요청할 경우 개표 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 또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개표보고 시스템 입력 수치에 오류가 생기거나 조작이 발생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동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입니다. 영상에서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는 대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8개 언론사 연합이 조선비즈,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머니투데이가 함께 정확한 사실만 모았다. 사전투표 팩트체크 1평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영상에서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 공표한 삼천삼동 관내 사전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은 4,674명이었으나 투표수는 4,683회로 열매가 더 많은 이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가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삼동의 유령표 열매에 대한 국민적 조사가 면밀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담겨있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동데일리는 지난 3월 19일자 보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3월 1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터넷 길이응답을 통해 선거인수 4,674명보다 투표수가 4,684매로 열매가 더 많이 나온 삼천삼동 미래대표 개표 상황표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이 성당별 득표수를 검증하고 개표 상황표를 날인한 후 위원장이 해당 개표 상황표에 따라 공표했으므로 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흥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였습니다.